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추원도 빙빙 나이티로 함께하는 겨울 100건 화이 이 참 박수와 함께 다이티넘을 열어요 우리 세미의 감성에 오 세대 나의 챔피언 누워와 나의 챔피언 이 원게 매치면 승리합니다 세대 나의 챔피언 누워와 나의 챔피언 누워와 나의 챔피언 우리 함께 외치면 승리합니다 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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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는 길 안녕히 들어가시고 가겠습니다. 내일모레 더 멋진 기원님, 그리고 더 다양한 형태로 이룰가 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. 다시는 길 안녕히 들어가십시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안녕히 들어가십시오.